이건 육회처럼 색깔이 엄청 다양하네 색깔이 소고기보다 너무 많이 열두 가지 맛이 난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걸로 삶아 놓은 수육이거든요 수육은 소금이나 바삭에 찍어 놓치고 나머지는 회로 생각하시고 와사리나 초장에 찍어 놓치고 이건 뭡니까? 육회, 오늘 오레기 이거 고래에서 나오니까 고래가 딱 소고기 육회처럼 그런 게 낫더라구요 이거 또 고래고기라고 육회 육회돼요 시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고래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래고기 고래고기 정정 고래 고래 바로 고래 온라 다 같이 고래 고래 코러 대인 고래 고래